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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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격려해주고 이쁘해지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올해짌큼 더일도 말고 herd도 말고 우리 열심히 손에서 만나뵙기를 희망합니다. 네 좋습니다. 저희 회장님 옆에서 목목히 제일 수고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. 박수. 거기 없는 박수. 사라씨. 이아동. 그것도 아주 좋습니다. 바늘을 가는데 실이 가는데 바늘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. 아내가 산에 갔을 때 뒤에서 서포팅 해주고 말없이. 그러게 고마워요. 그 다음에 또 오면은 왜 사서 고생하냐. 아무튼 이해해 주시고 서포팅 해 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. 우리. 우리 이사장님. 제일 궁금해. 건강하시고 새해에는 하시는 일 모두 잘 되고. 열심히 사전 다 해주십시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가끔 나오세요. 가끔 나오셔. 산에 와서 때로는 늦잖아요. 또 아마 와이프가 나는 모르지만 와이프가 가서 힘들다고 밥도 안 차려줄 수 있을랑 몰라. 근데도 아마 잘 이렇게 이해해 주고 협조해 주고 그런 데 대해서 고맙습니다. 제가 대신 이렇게 앞으로도 더 부탁합니다. 감사의 말씀 부탁합니다. 그 다음에 비비안씨. 저는 여러분들 뭐 계속 아시겠지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체력적으로 많이 구독하고 그렇지만 더 좋아질 수는 없겠죠. 나이가 계속 드니까 그래도 많이 이해해 주십시오. 네.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 그러네. 아이고 참. 저 또한 앞에서 다 좋은 말씀 해 주셔서 그런데 하늘을 돌이켜보면 그야말로 우리 산사랑사랑개가 다사다난에 화낸 것 같아요. 그렇지만 우리 다 서로 노력하고 감싸주며 내년 산해를 바라보면서 체력도 더 증강시키도록 노력을 할 것이며 진짜 아홉님들하고 열심히 회장님 비롯해서 저는 열심히 산행하고 싶어요. 예예. 고맙습니다. 예예. 아이고 감사합니다. 회장님 진짜 감사합니다. 자. 우리 총무님 떼주셨잖아. 아니 저는 아니 총무라는지 꼭 맞다갖고 부족한점이 진짜 많았던 것 같아요. 네 그 점에 대해서 죄송합니다. 아이고 변말씀을 아이고 훌륭했어요. 아이고 우리 회장님. 다들 뭐 좋은 말씀하셨으니까 경이로운 산사랑 모임에 자 자랑스러운 산사랑을 위하여 면 면 연말마다 매번 고탈하게 만납시다. 아이고 감사합니다. 제가 위하여 하면 여러분들은 경전연 하십시오. 자 시작. 위하여 경전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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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회장님, 아까 조금 하셨었고 올해는 그렇고 나름대로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조금은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. 어제부터 내년에는 여기를 내려면 참 그런 내용은 생각도 안 했고, 아까 한 말씀씩 올렸잖아요. 지난해에, 올해, 묵은해죠. 매주 산을 다했는데 무거 다치지 않고 산을 항상 안전산행하게 하게 되어서 무엇보다 더 기뻐요. 그렇게 하기까지는 우리 회원님들이 많이 고생하셨고 나를 협조 많이 해주셨고 또 부회장님, 총무님, 부회장님 두 분, 총무님, 그 다음에 회계님, 회원님들이 무슨 양면 도와주신 덕으로 생각하고 항상 고맙게 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고생 많이 해주세요. 그렇죠. 맞아요. 이건 제가 사지는 않지만 이걸로 많이 드시고 이로 이문하십시오. 스스로 잡으세요. 우리 밥 너무 많이 드십시오. 진짜. 이번에는 신우에 buk 찹쥐 나는 못먹은 followed 하지만 Sellon enda Hello 같이 천장이 냄새가 안났어요 조금씩 x10 아 따라 electronically centre 몇 하울스티에요? 토니아우스 토니 ? Work in fun 홈페이지 20L 빈약하네 남자들은 식스텐에 해야 된다 보다 아니요 충분해요 이거 많아 아니 이게 제일 좋은것네 여긴 아 너무 좋네요 예쁘죠 회장님 뭐예요 그거? 필레비뇽? 똑같은거 회장님하고 똑같은거 남의 딸이 그 보이지만 이렇게 그 보이지만 맛있게 보이네? 웬산이라서 그러나? 아니 근데 왜? 왜 다른 분들은 다 받았는데 세 분만 못 받았네 맛있는 고기 앞에서 얼굴이 얼마나 해피해진가 행복하지 아주아주 행복하죠 행복해요? 그럼 그럼 너무너무 행복하지 우리 비비아씨 얼마나 행복한가 한입을 넣으면서 해야지 행복해 아직 준비가 안 돼 우리 비비아씨 어디서는 꼼재로 더 맛있게 먹어 우리 아무리 할텐데 뭐지?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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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싸는거에는 명수지 응 응 한입가리로 그렇지 이름도 명수 써는것도 명수 장식으로 우리 총무님은 우리 형님은 역시 군대식으로 절도있게 쓴 맛 맛있게 드십쇼 맛있게 드십쇼 이쁘게 한번 잡아줘 어떻게끔 진짜 스페셜이다 요번에 헬게가 요번에 잡아줘 여기서 먼저 잡지마 진주 마라 진주 진주 여기서 잡을게 네 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하하하 악수는 다같이 하하하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수고 많으셨어요 그리고 어 아이고 송영장 크리스마스 왕숨도 크리스마스 회장님도 회장님이지만 정남시가 알게 모르게 내조를 참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정남시를 그렇지요 정남시를 위해서 우리 박수 예 고맙습니다 정말 수고 많았어요 고맙습니다 안녕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게 쉽지가 않아 오자마자 어 그렇게 저기 뭐야 떡나면 그렇게 하는게 쉽지가 않아 고맙습니다 그리고 회장님의 노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아유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이 마음으로 네 그거하고 관계없이 늘 하던대로 한거고 저는 내가 아까도 아까도 말춤이 없단 말이에요 그 말이 사실이니 네 내가 뭔 생각을 해야죠 이 말을 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못해 갑자기 또 생각나네 또 아니 육자군데들에 그 회장님이 제가 사례를 공지합니다 공지할 때 최대한 어 5시같은 고려야 공지를 해요 그래가지고 사례인 날짜가 돌아오면 토요일 아침에 이제 출발합니다 출발할 때 보면 나도 어떨 때는 아이고 다이 쉴 때가 있어요 리더지만 철폐 근데 아 우리가 우리 회원님들은 얼마나 또 그런 마음도 있을 것 같아 다는 어떤 분은 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우리 회원님도 좀 오늘 비 오니까 좀 나오기 힘들겠다 오기 싫겠다 근데 내가 왜 공지를 해가지고 또 고통을 줄까 이런 생각도 살짝 하고 그 다음에 운전을 하고 갔는데 운전을 하고 오는데 내가 운전을 직접 하니까 아이고 비벌통으로 오시네 어 여자분들 두 분이 오시네 가지고 어 또 그런 생각하고 그럼 또 비벌통만 하면 또 친구객님이 또 처음 해야지 이렇게 자랑해 그래가지고 일절로 하셔도 되는데 아 비벌통으로 오시는데 참 힘들겠다 이런 생각하고 가보면은 진짜 오셔요 오셔 가지고 돈 먹어 근데 또 그렇게 슬퍼가지고 아 이런 분들 오늘 좀 나왔으니까 어 최대한 즐겁게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게 봅니다 그래서 아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들 내가 실망시키면 안 되지 그 다음에 내가 좀 힘드리더라도 좀 참고 조금 더 해야지 그런 마음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와이프한테 그런 마음을 전하다 보니까 와이프도 똑같이 이렇게 그래서 참고로 우리 남편이 네 남편이 우리 옛날 말이 있잖아요 네 차상도 변이야 네 차상하다 보니까 네 네 네 네 네 맞습니다 회장님도 오세요 얼른 오세요 얼른 오세요 차와요 빨리 오세요 제가 잘못한 거야 여기 들어가는 거야 아니 제 차 못 들어 아니다 빨리 오세요 아 또 동영상 찍으시는구나 아이고 네 빨리 오세요 화면을 봐주세요 순서 hypertension 이빨 마지막으로 한번 민격 이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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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